우리 동네 전화번호 으아 깜짝이야 물러눈 줄 알았네 세솔아 뭐해? 어? 왜 그렇게 놀랐어? 아니 갑자기 불이 확 나서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겠다 그런데 너 혹시 그거 아니?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? 에이 날 뭘로 보고 바로 119에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불이 나거나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해 그럼 이건 알아? 만약 집에 도둑이 들었다든지 동생을 잃어버렸다든지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할까? 어? 경찰의 도움? 11... 뭐더라? 112 맞다! 112번! 그 밖에도 모르는 번호가 있을 때는 114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고 오늘의 날씨가 궁금할 때는 131번에 전화하면 알 수 있다는 사실 우와! 굉장하다! 그럼 지금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알 수 있는 번호도 있을까? 뭐? 하하하하 친구들도 중요한 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꼭 사용해보도록 해요 500번이 계속 말씀하실 때 5분간 탭을 받을 때 3분간 탭을 받을 때 3분간 탭을 받을 때 왜iele고 싶을 못하냐 2분간 탭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.